3. Sgame 나랑 거래해줄래? 응 거래하자 자 잘 말렸습니다 숫자가 왜야 바보 아뇨? 고마워 여러분 근데 세 명 나 아 little 나 아직 안 물어보았어 아직 안 물어본 태연아 갖고 가 seinen 근데 얘들아 뭐겠어? 그럼 풀렸었잖아. 안 뺏고 싶어다? 안 뺏고 싶어다? 일단 물어봐야 돼. 아, 좀만 더 이기적으로 살 걸. 그래도 범규 형은 양심을 속이고 우승을 취했지만 형은 양심도 속이고 우승도 못했네. 야, 저기 진짜 초청하네. 아까 고등을 참치할 때부터 살짝씩 엇나가다니. 참치 게임부터 멘탈이 나왔고 이거는 일단 내가 살고 봐야겠다 싶었어. 롤바이. 우리는 퇴근할게. 어, 우린 먼저 갈게. 그러면 연습 마저 열심히 할게. 가지 마! 아, 연습? 맞아, 연습. 맞아요, 연습. 혼자서 좀 더 추고 축하해. 모두 한 명은 남지 않을까? 그 한 명이잖아요. 우리 감독님들도 다 퇴근하시고 이것만... 어떻게 움직임? 이동도 쉽지 않잖아. 아니, 나 아까... 저 아까 차 안 꺼서 그 끝말잇기 BGM 나와요. 정신없어. 그거 내가 꺼줄게, 잠깐만. 어깨 끔. 아, 이거 BGM 정신없다니까 진짜. 아, 그러니까 이거 BGM 정신없다니까 진짜. 잠깐만. 이거 리게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이거 리게임 해야 될 것 같아. 태연이 아예 작업 걸리잖아, 나. 아, 이거 리게임 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태연이와 붙어있는 컨셉이에요. 사라졌네? 사라졌네? 뭐하고... 채érs 하아악! 모아븐을 언제나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수빈은... 사실, 그 원인의 경기야. 예, 예!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매우 staat. 그가 우리 리더. 그가 리더십을 배워줄까 봐. 워! 감사합니다.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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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만 쉴래 어, 늘 나가려고 자, 가자! 이 두 명 5부 탄 시간 보낸대 그런 시간을 원한다면야 올라와 어떡해 기절했어 아 배불러 태현 수빈 승 잘했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는 게 더 하다가 진짜 아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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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어차피 중복되면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저도 한 명 뽑아도 될까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제 옆에 있는 태현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태현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아 와 와 고맙습니다.